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의 모든 사역자 그리고 조자 귀한 일꾼들과 제자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오집과 집중의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중요한 힘을 얻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교 사역자 훈련으로 우리 귀한 강남 강북대교의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 하시고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나아가며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이 모교사역자 주장 훈련을 2021년 들어와서 벌써 열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 열 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두 번의 화요지표 메시지 2월달 3월달 이 두 번의 화요지표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오직과 집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모교사역자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귀한 제자 사역자들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직과 집중의 시스템이 갖춰질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제목들만 좀 볼 때예요 제일 첫 번째 주에 우리의 영적 자세와 사명이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정체성 영적 상태 영적 자세 이걸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통해 현장에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집중 시스템을 가져야 되느냐 삼오직이 확인되는 집중 시스템 집중 시스템 통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집중 시스템 이 속에서 우린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검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검증하고 확인해라 이미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나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 이미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 상태를 날마다 확인하고 검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까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 지난주에 원인스 집중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집중에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이라는 주제까지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할 것인데 짧은 거리가 아니라 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여정을 가야 할 것인데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무리 어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맛집 투어를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공연을 보러 가고 또 좋은 작품을 보러 갔을 때 그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힘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귀찮을 뿐이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들어가서 좀 쉬고 싶고 여행을 가도 그렇고 좋은 공연을 보러 가도 그렇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더 이상 맛이 없습니다 힘이 빠져버리고 체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여정을 간다 여행을 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힘이라는 거죠 저도 제 아이를 데리고 저희 가족끼리 아이를 보여주려고 아쿠아리움을 가거나 동물원을 가거나 하면 초반에는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워요 동물도 보고 아쿠아리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도 보고 아이한테 막 말도 걸면서 시켜주고 근데 이 아이가 제 딸이 한 처음에 초반에 한 몇 분 걷다가 금세 다리가 아픈지 안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저에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십몇 킬로 되는 그 아이를 계속 안고 다녀야 되고 안고 안고 또 안고 잠깐 내려놨더니 또 안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시야에 높은 데 있으면 또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 뒤로부터는 저에게는 구경이 구경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뭐 동물원이고 아쿠아리움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힘이 점점 빠지니까요 체력이 점점점점 떨어지니까 아이는 정말 좋고 너무나 신나는데 그 다음은 저에게 받아쳐줄 어떤 체력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야 진짜 이 체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떤 여정들에서 체력이야 내가 길러가면 되겠습니다만 언약의 여정을 갖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주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체력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 이 집중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평생이 랩런트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집중을 통해 내게 해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세상의 단체들은 어떻게 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떻게 집중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명상운동 대부분 다 깊은 명상을 통해 이 집중의 힘을 얻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명상을 하고 이 집중을 하는 시간이 그 스님들의 수행 방식의 수행 과정의 가장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벽을 보면서 하기도 하고 뭐 뭐랄까요 그 공양이로 하나요 뭐 그런 걸 하는 것도 다 이 명상의 일종으로 하고 다 이 그게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템플스테이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명상이라는 시간이 꼭 수행의 한 방법으로 들어가고 그걸 통해 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좀 뭔가 마음의 힘을 얻는 그 시간에 많이 삼는다라는 거죠 이런 수행이나 훈련의 모습들 또 불교 같은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 단체나 사이비를 보더라도 그런 단체들을 보더라도 진짜 그들만의 어떤 신비한 시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위직으로 올라가거나 어떤 교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이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통일교회 그 문성명씨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6시간 뭐 4시간 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긴 시간을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죠 그 가장 잘한 아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물려주기도 했었고 뭐 무당들도 나만의 깊은 이 집중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 뭐 그런 영산 같은 데 가가지고 갔죠 뭐 다 동일합니다 뭐 이단의 단체들 이단단체들이나 사이비단체들의 어떤 교주들이나 그런 단체장들은 다 이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명상의 깊은 시간들 뭐 그리고 비단 이런 종교단체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일반 단체들도 또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명상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에 쳐보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구글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앞서 선도하는 회사가 있죠 인터넷 IT 회사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세계적인 회사에는 아예 이 명상만을 담당하는 임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직원들을 명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내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을 따로 모아서 아예 명상만을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그런 임원도 구글에는 있습니다 명칭이 딱 따로 있어요 직책이 따로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명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는 많은 초중 고등학교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명상시간을 갖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랩런트 사역하다 보면 이거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나 고민을 겪는 학부모나 랩런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내면의 힘을 얻는 그 시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무엇을 찾는 거냐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를 계속 발견해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요 나의 어떤 본질 진짜 나 너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고 너를 발견하고 너를 찾아내라 원래 어떤 그것들을 계속 찾아내라 그런 가운데 발견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생각에 계속 몰입하고 집중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에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의 생각에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거나 이것들의 방이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죠 걷어내고 덜어내고 비워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얻는다라는 게 너를 찾는다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또 그간의 효과나 유익도 이 사람들이 얻으니까 그러겠죠 뭘 모르냐 영적인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과 사도인전 14장 16장 19장의 완전 그 세상의 틀에 가둬버려서 부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고 이 12가지 영적 문제에 완전히 매여서 다른 것 붙잡고 틀린 것 붙잡고 망할 것 붙잡고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되도록 그래서 뭐 명상하면 문제가 온다 안 온다 그 뒤로 넘겨두고요 뭔가 내 상태가 심해진다 안 심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두고요 뭐가 아니냐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상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명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집중은 이루어 할 것인데 우리의 집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다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 장정 말하는 건 이 소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어떤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소년 장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도 한때는 나도 한창 때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해도 힘이 왕성하고 피곤함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때 저도 그때는 저도 그때는 밤을 막 이틀 삼일 밤새도 꼬박새도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로 활력이 넘치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년도 장정도 반드시 피곤하여 지치게 되어져 있고 반드시 어딘가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있는 뭘 만난다 인생이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명상을 아무리 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돌파를 해내도 또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또 한계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한계를 넘어섭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된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기서 이 악망하다라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가를 바라본다는 말이고 또 그것을 쳐다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악망 그게 악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간을 축내고 언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때 무엇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모함으로요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악망이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며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달려가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바울이 내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말합니까 딥모델우스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평생을 달려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 있고 평생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어떤 여정이냐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는 거죠 평생을 달려나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이 길을 내 힘만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내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지쳐서 끝까지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악망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경주와 사명의 여정을 마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된다 지치지 않게 된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걸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 달려간다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사명을 말한다라면 이 걸어간다라는 말은 뭐를 볼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적인 나의 일상의 삶에 뭐하냐 지치고 낙심하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한다라는 거죠 왜 치입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다가오니까 전혀 예상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때때로 밀려올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뭔가 답답한 상황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피곤하지 아니하여 항상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내 눈앞에 쉬운 듯 쉽게만 보이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는 것이 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 사명과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랄지라도 우리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는 뭘 주신다 집중의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집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언약 말씀 붙잡고 복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집중이며 집중할 때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는 거죠 이 끝에 이 집중의 끝에 사도마을의 고백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나의 달려가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집중의 힘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집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집중의 내용이죠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무엇이 내용입니까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에 집중할까요 오직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자 절대의 주권자 그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집중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시대와 세상과 모든 인류의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꺾으시고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는 겁니다 또 무엇에 집중할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자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모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사모직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또 뭐에 집중합니까 특별히 이 사모직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그리스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하나님 만나는 길드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꺾고 승리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고 지키시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신 종인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듯이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세계보금화의 중요한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또 뭘 집중합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나를 이끄신다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 다섯 가지의 확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 가운데 집중하십시오 이 가운데 집중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문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오직과 그리스도와 신분과 건세와 확신과 62가지 전도자의 삶 을 가지고 나만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와 같은 여러분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성령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요 내용들을 가지고요 나만의 신앙 고백문 그렇게 해서 이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는 하루에 진짜 중요한 집중의 시간마다 어떤 사건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집중의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깊은 묵상과 집중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신분과 건세 확신 저는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집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나의 영혼 유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몸과 나의 영혼이 완전히 원니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집중의 중요한 키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있느냐 개인마다 그 개인만의 특별한 어떤 포인트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장소가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광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호흡한다라는 거죠 그게 유 목사님만의 방식입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 뭘 이야기하시냐 낚시 이런 걸 이야기하세요 낚시할 때 그 낚시할 때 자신만의 집중의 시간이 있다라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당용사님 정은용사님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시자마자 바로 엎드리셔서 시작되어지는 그 운동 그 루틴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때 어떤 호흡과 함께 세계의 일주를 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의 방식 어떤 그 목사님만의 포인트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작사하시거나 또 작곡하시거나 그러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찬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곡을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쓰려다 보니 집중해야 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집사님은 그림을 그리시면서 집중하신 집사도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보면 캘리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이쁜 귀시체로 쓰는 그런 등등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나의 어떤 성향과 맞는 어떤 나의 달란트와 맞는 또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맞는 나만의 집중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유목사님처럼 호흡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호흡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겠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다 우리 다유목사님처럼 아침에 일어서 운동한다 정말 좋겠지만 안 맞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림 못 그립니다 저는 찬양의 재능이 없고 작사 작곡은 더더욱 없습니다 캘리그라피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집중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뭘 찾아볼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거 할 때 기쁜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만의 집중의 포인트라는 거죠 또는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나 복잡하다 찾기 싫다 하면은 가장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 찬양을 듣거나 깊은 호흡을 하시거나 어떤 운동의 시간을 갖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달리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을 찾아보십시오 또는 또 나와 맞는 나만의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트인 거실에 앉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죠 나만의 포인트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성경을 봐도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모세가 광야에서 호랩산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엘리사와 에레미야와 다니엘이 강가에서 라는 이야기도 또 다윗 다윗 같은 경우는 시를 지었고 찬양을 하면서 집중했다라는 이게 다 그 사람만의 포인트라는 거죠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장소와 나만의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장소와 이 방법을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언제 가질까요 아침에 10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10편 3절 10편 3편 5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게 되면 뭘 마주하게 되냐 나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아침에 눈뜨기 싫다라고 왜 다가오게 될 현신들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또 어떤 눈물과 어떤 기도와 어떤 간절함이 있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눈을 뜨면 새롭게 현실은 마주하게 됩니다 이 현실의 시간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10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다윗이 다시 아침에 깨어나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모든 걱정과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악망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아침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는 밤에 10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신입니다 다윗이 하루를 마무리 짓고 평안히 눕고 자면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평안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편 3편을 보고 아침에 하는 기도로 했고 10편 4편을 보고 저녁에 하는 기도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따라는 거죠 저녁에 뭘 구했느냐 나의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참된 평안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내가 하루 종일 들었던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나의 신문과 건세 정체성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부드러운 베개는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확신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이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부드러운 베개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확신 만큼 나에게 따뜻한 이불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아침과 밤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는 이제 뭐하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나의 아침의 루틴 나의 밤의 루틴 나의 하루의 루틴 여러분 참고해 보실 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또는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없을 것 같은데 뭘 쳐보시냐 미라클 모닝 이런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 네이버도 좋고요 구글도 괜찮고 인스타그램에 쳐보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이라는 뜻이죠 요새 2030 세대 사이에 가장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열풍이 있는 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겁니다 이게 2016년에 한 미국의 책이 나왔었는데 자기개발서가 나왔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미라클 모닝이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오전 6시 이전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독서, 운동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루틴을 갖는 게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작년부터 막 이런 붐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이 미라클 모닝이란 키워드를 넣고 치면 게시물 만한 20여만 건이 막 나온다면 굉장히 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방식이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4시 어떤 사람은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운동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고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나만의 루틴 습관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꼭 뭐 운동만을 하거나 어떤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이불을 개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뭐 세 컵 마시자 뭐 이런 사소한 생활습관도 다 이 루틴 안에 넣어서 아침마다 이 미라클 모닝을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떤 한 공무원인 이제 분은 이렇게 합니다 오전 4시에 이제 알람 맞춰서 눈뜨고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앉아서 경제 기사들을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틀어서 요가를 하고 요가가 끝나면 독서를 하고 독서인 모든 이 자신의 어떤 루틴을 다 이렇게 캡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계속 올린다라는 거죠 뭐 이런 루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일어나자 물을 마시고 경제 기사를 읽고 요가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나서 자신만의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감사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나를 향한 자신감의 말 확신의 말을 한다라는 거죠 또 이걸 매일마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명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서 매일 업로드 한다는 거죠 이게 루틴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도 SNS 인스타그램에 계속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자느냐 봤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려다 보니까 전날 9시에 잡니다 6시간을 딱 정확하게 잔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이 친구는 물을 마시고 간단하게 자기 잔 자리들을 정리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스커트하고 푸시업하고 하면서 이제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스커트 푸시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도하고 양치하고 세면하고 나와서 4km를 걷는 겁니다 4km를 걷고 나서 땀이 나서가 들어와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하루를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얘기를 쓰고 하루의 계획과 목표를 정리하고 100분 정도 책을 읽고 30분 정도 글을 쓰는 이 3시부터 자신만의 루틴을 딱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게시글을 올리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겁니다 오늘로 206일 차 여섯 달 반 6개월 반 계속 이 루틴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나만의 영적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할 것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가질 겁니까 어떤 나만의 기도 시간을 또 그 루틴 가운데 둘 겁니까 이걸 한번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것들을 쭉 짜보라는 거죠 이게 매일의 루틴이 있을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간의 루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어떤 말씀을 듣고 화요일은 어떤 말씀을 듣고 수요일은 금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책을 읽으신다 월요일은 어떤 책을 읽고 화요일은 어떤 책을 읽고 수요일은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전도 루틴이다 월요일은 누구를 만나고 화요일은 어느 현장에 가고 수요일은 어떤 것에 가고 이런 주간 루틴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루틴 주간의 루틴 영적 루틴을 너무 막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써서 나만의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제 이 루틴 속에서 뭘 담는 거냐 여러분 나만의 기도를 담는 겁니다 사실 집중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이 집중의 루틴 속에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시 기도 나의 어떤 리듬을 계속 했던 이 리듬을 만들어가는 이 정시 기도 또 하루의 현장 가운데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현장에 적응해 나가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무시 기도 그리고 중요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 집중하는 집중 기도 또는 어떤 나만의 깊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집중 시간 그래서 아마 정시는 여러분 아침에 가지시면 좋겠죠 무시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 낮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지시면 좋겠죠 이 집중은 여러분의 밤 시간에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죠 이렇게 할 때 이 집중의 루틴과 기도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 여러분의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복음으로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나의 마음 치유 나의 생각 치유 나의 생활 치유 습관 치유 더 나아가 가정 치유 현장 치유까지 내가 이 시간을 갖는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시냐 어떻게 하냐 서밋의 영적 상태를 누리며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 시간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야기했던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신앙고백이 아침과 저녁에 이걸 어떻게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보십시오 그때 집중의 힘을 얻고 여러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리뽀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주저앉게 되는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이루셨으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대학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십시오 가닐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보금 전파에 진전이 될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12월 14절에 바울이 내가 메인 것도 내가 당한 일도 도리어 보금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치는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님 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을 누리십시오 천국 배경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서시는 거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여러분이 거할 주소입니다 이 집중을 하시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체험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쓸 것을 그의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악망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 강북대교의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며 집중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매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집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아침과 저녁과 하루에 루틴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 서밋과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